후그라이더 형님 다트 고블린 넣어서 내 카드를 부탁해주면 안되나요? 오 잠깐만 기다려봐 어 오케이 나이스 아 탕나무 좋습니다 일단 애매한데 노끼는 넣는다 해야하는데 엘바 티어 오면 내가 할게 없거든 오케이 뿅 요런거 괜찮아요 이제 요렇게 쓰는거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아우 죽어버림 168 파스로 이거 그냥 드리드 해가지고 나오겠죠? 오케이 얼굴 뺏고 오 와우 잠깐만 야야야 이거 뭐 이거 드리드 했나봐 아 오우씨 아 늦었는데 큰일났네 조금 죽겠네요 오우 와 땀에 무섭다 저거 왼쪽거는 그 몰래 저걸로 때립시다 이거 다트고블린으로 아 뭐야 저거 때리네 에잇 우주방어 할때는 괜찮은거 같은데 하하하 하하하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왜냐면 카드를 많이 주니까 어이 두다 난리 났어 둘다 난리 났다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.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제가 이거 12승 어 71. 12승 덱 나오면 알려드릴게요. 아직까지는 다트 고블린으로 12승으로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진 않아요. 어 뭐야? 뭐 끌리다 말았지? 내 전탁 귀엽다. 오랜만에 쓰니까. 아 렉 또 걸리네. 0번째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어 일단 4500을 갈 수 있어야 돼요. 앞쪽에 넣죠. 빠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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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덤하고 좀 어울리는게 있긴 하네 에이 파울이다 이거 터졌다 이거 터졌네요 아 뭐야 이거 또 야야 머스키 뭔데 에이 아 진작이 끝났었네 아닌가 형 전설 중에 뭐가 제일 좋나요 어 지금은 무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프리드라는거 보이시죠 오케이 요거 요게 좀 괜찮다 그니까 무덤을 딱 타겟팅 해주고 그 상대가 엘릭서가 없을때 3엘릭서로 많이 때릴 수 있는데 그게 막 엄청 뭐라고 해야되지 그런건 없어요 끌어야될 끌어야될 아 뭐 또 로케이션 핫 한번더 돌피해주는 센스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자이언트 그니까 몸빵이 좀 애매한것 같아요 상대 로케이션 썼죠 상대 로케이션 썼죠 오케이 그냥 들어오셔도 통나무가 있어갖고 많이 아프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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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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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아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